이게 누구야 소선아 언니 그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어머니가 네 걱정 얼마나 하셨는지 알아 이거사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빨리 뵙고 싶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죠? 잘 계시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되는 것이 어머니 혼자 두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사 죄송해요 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사시거든 곧 여기로 오실게야 언제요? 지금요? 제가 온 걸 벌써 아세요? 그게 아니고 천사장이라고 왜 네가 나은의 아버지라는 그 사람 말이다 예? 어머니가 네 소식 묻는다고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하셨거든 그 사람 여기 부산에서 큰 돈 벌고 있더라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천사장은? 안에 있어요 어머니 소선이가 왔어요 소선이가? 예 아니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천사장과 함께 있습니다 우연히 비슷한 시간에 앞서거니 뒷서거니 왔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어머니 소선언니 불러올까요? 놔두거라 놔두거라 우리가 막을 인연이 아닌 게야 고맙네 소선이 자네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는 얘기를 들었네 정말 고마워 또 한 번 쟤네한테 큰 빚을 줬네 그렇게 자책하지 말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도 어머님을 모시는 동안 짧았지만 행복했고요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여기서 계속 박보사령하고 같이 있을 건가 인사만 드리고 곧 떠날 거예요 떠나 아니 또 어디로? 왜? 그게 소리꾼의 팔자잖아요 안돼 가지 마라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이젠 그런 말할 자격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비난 가던 날 자네를 찾아 조성관에 왔었네 비난 내려와서도 내내 어머니하고 자네 걱정만 하면서 살았어 다시는 그런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가지 마 그래요? 그래서 과연 우리 두 사람 행복할까요? 내가 떠나주는 게 일국 아버지를 위해서 좋을 거예요 아니 식구 모두를 위해서요 식구 모두를 위해서요 그리고 난 광대의 딸이에요 세상을 그냥 이렇게 떠들고 싶어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헐헐 그게 내 운명이거든요 명세가 aben 범위에 의식 유명 just 바람처럼 관광 집사 사무침 그녀 지지 에리 유명 1국이는 잘 있어 소선이를 제 엄마로 알고 있다군 떠나기 전에 연락 줘 꼭 한번 더 보고 싶어 알지 소선이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